행복의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멤버들의 아주 인자한 표정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표정 디렉팅을 대체 누가 하신 거죠? 다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나 우선 인자한 표정이라는 표현은 아마 편유일씨를 보고 하신 걸 거예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뮤직비디오는 자기 이제 분명한 딱 카메라가 자기한테 오는 파트가 있고 카메라 한 대로 원테이크로 찍었으니까 그걸 했고 심지어 본인이 가다를 따라 부르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신경 써 딱 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았지 아 유일이가 가사를 느낀다 느낀다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에 나갔잖아요 뮤직비디오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너무 보컬 위주로 찍어 뭔지 알죠? 알죠 알죠 근데 드럼이 내 뒤에 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따만하게 나오고 유일이가 페이드 아웃이 되다 못해 진짜 얼굴만 얼굴만 하면 여기 구석에 걸렸어요 근데 유일이가 인자해 얼굴만 걸려있는 유일이가 너무 인자한 거예요 그만큼 이번 노래가 사실 훌륭합니다 제가 푹 빠져들 수밖에 없게끔 화면이 잘려 나가는데 계속 어딘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저 빨간불 들어올 때마다 거기 쳐다봤거든요 뭔지 아시죠 볼륨팀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 좀 줌인해주세요 더 잘 보이게 인자한 모습 어디야 이거야 이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카메라 너무 잘 보신다 어렵거든요 그럼 뭔가์ 너무 hart하 börj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